나빛 작가와 함께하는 5분 영상입니다. 혹시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아직 안 보셨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할게요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. 잠시 영상 속 작품을 보시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합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감사합니다를 100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. 억지로 어떠한 감정을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품을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따라서 말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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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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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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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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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를 100번 저와 함께 말을 해보셨는데요.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동안 저절로 감사할 것들이 조금씩 떠올리셨을 거예요. 우리 주변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매일, 수시로, 또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샤워를 할 때에도 영상 속의 작품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수시로 감사합니다를 말해보세요.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만큼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. 마비 작가와 함께하는 5분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새로운 명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다음 주에 새로운 명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자 shad Babers